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영두포동에 있는 영두포 프루지 아파트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살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지금 한 15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새 아파트나 이런 데로 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새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재건축 아파트나 뉴타운 쪽을 보고 있거든요. 네. 어디를 좀 보셨어요? 그래서 부가앤뉴타운이나 여기 신길동, 신길삼동에 무성아파트 1차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무성아파트, 신길 무성아파트가 3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재건축할 때가 됐는데 거기 재건축해도 메리트가 있는지. 음 알겠습니다. 그거랑 지금 매도 시점이 지금 매도해도 괜찮겠는지. 네. 거주하고 계시는 영두포 프루지 아파트가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새 아파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곳으로 알아본 게 우선 부가연 뉴타운 한 곳 그리고 신길우성아파트 1차를 보셨는데 한번 이사가도 괜찮을지 계획 하나하나 좀 세워볼게요. 이사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영두포 프루지 아파트 지금 2004년도는 거의 입주 시기, 거의 맞물리는 시기에 입주를 하신 거네요. 네. 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파트도 지금 한 18년 정도 됐죠. 2002년도에 입주 아파트다 보니까 한 18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지금 좀 가고 싶은데 가격은 높으니까 부가연 2구역 아까 얘기하셨고. 신길우성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를 또 한번 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아파트를 가고 싶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영두포 프루지오 그대로 계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영두포 프루지오가 우리가 18년 정도 됐지만 아파트 18년 차라고 해서 추가적인 우리가 새 아파트다, 오래된 아파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을 보면 새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 자체도 새 아파트에 대한 5년 차 미만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수요층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높고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와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기존 아파트 그렇게 따지면 10년에서 20년 차 아파트와 우리 5년 차 미만의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갭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격적인 5년 차 미만의 가격적인 피로감들이 10년, 20년 차와 가격을 좀 메꾸는 갭 메우기 형식이 좀 채우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새 아파트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기존 아파트의 갭을 메우는 시간을 좀 버티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정천에 박원서울시장과 김현무 교통부 장관이 영등포 쪽방촌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한번 했죠. 영등포 프로지역 우리 철기 1호선 건너편 타임스케어 앞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신규 아파트 12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규 아파트를 짓고 주변 지역 영등포 역세권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영등포역 주변 지역을 역세권 개발하겠다라는 의지와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청량리역 역세권이라든지 용산역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면서 우리 쪽방촌들을 개발하면서 하나씩 개발하면서 주변 지역이 점점 우리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복으로 점점 변화되는 형성들을 보이고 있고 보였잖아요. 이제 영등포역이 그런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개발이 지금 영등포는 시작 단계인 거예요. 그 시작 단계 영등포 역세권의 가장 좋은 아파트가 영등포 프루지오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매도하고 지금 새 아파트는 선호도 때문에 갈아탄다. 그리고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을 또 겪어야지만 새 아파트가 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게 내가 버티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개발의 초기 단계들이 완성 단계로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가면서 가격 상승하는 것과 그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바뀌는 시간들의 범위가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맞게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을 시작하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 아직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 영등포 역세권 지역을 매도하고 타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다. 그건 좀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갈아타기보다는 다른 아파트를 분석하기보다는 저는 영등포 프루지오를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십시오.